하이파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오디오 제품군이 있다면 바로 아마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CD나 LP를 통해서 CD 플레이어, 톤테이블로 음악을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스트리밍이나 음원 재생을 대부분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된 오디오 소스 기기가 음반 플레이어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또는 스트리머라고 부르는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봐야 하는지 좀 어떤 특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제품인지를 알고선 좀 구매를 하시면 제품의 선택이나 활용 방법이 좀 더 쉬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도대체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봐야 좋은 제품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약간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용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플레이어가 가져야 할 중요 포인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어떤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충 이런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있고 여기서 어떤 게 내가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맞는 제품인지를 아마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하드웨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플레이어들은 대표적인 CD 플레이어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CD 플레이어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CD를 집어넣으면 CD를 읽어주는 메커니즘 CD 로더 내지는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디스크를 읽어서 광으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흔히 듣는 44.1에 16비트의 PCM 오디오 신호로 만들어줍니다 거기까지가 트랜스포트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뒤에 DAC가 디지털 오디오를 아날로그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CD 플레이어의 역할이고 실제로 이것과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비교해서 보면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소스 자체가 스트리밍이나 파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악이 처음 시작 출발점이 디스크가 아니라 네트워크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플레이어 안에는 네트워크 신호를 받아서 네트워크에 있는 이더넷 데이터 패킷에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추출을 해서 꺼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작은 손바닥만한 요만한 크기의 회로가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 모듈, 스트리밍 모듈 이렇게 부르는 회로가 있는데요 이게 마치 CD를 읽을 때 사용되는 CD 트랜스포트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모듈이 실제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로 만들어내주면 뒤에는 CDP하고 똑같이 DAC가 붙어서 DAC가 디지털 오디오를 아날로그로 출력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CDP와 네트워크 플레이는 똑같은 제품인데 다만 앞에가 디스크를 읽는 메커니즘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더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타고 들어온 데이터를 디지털 오디오로 바꿔주는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이 들어있는지 고 부분이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이제 그러면 네트워크 모듈과 CDP의 그 트랜스포트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이제 가격이 비쌀까요? 일단 뭐 눈으로 딱 보시기에도 그 CD의 트랜스포트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알루미늄으로 깎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로딩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하나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그 디스크를 돌리는 뭐 모터와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뭐 레이저 픽업 그리고 이걸 전체 컨트롤한 회로까지 다 붙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그걸 기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뭐 비용 부담이 좀 상당하게 되는 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열어보면은 거의 손가락 두 개만 한 조그마한 이제 기판 하나만 있고 그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자체 물리적인 원가 자체는 그 스트리밍 모듈이 월등히 이제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에스테릭의 제품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에스테릭의 굉장히 고가의 모델 중에 그란디오소 K1X라는 SA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략 한 3천만 원 중반대의 하이엔드 SACD 플레이어인데요. 이 제품에서 트랜스포트를 드러내고 그대로 네트워크 모듈만 장착을 한 나머지 전원부, DA, 컨버터 모든 게 다 동일한데 단지 트랜스포트가 빠지고 그 자리에 네트워크 모듈이 들어가서 그란디오소 K1X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바꾼 게 에스테릭의 N01XD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에스테릭의 K1X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뼈리 SACD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물론 K1X를 구매를 하시겠지만 똑같은 퀄리티의 음질로 나는 스트리밍 위주로 듣겠다고 하시면 N01XD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디스크가 아니라 음원 방식의 스트리밍 플레이언 N01XD로 가시면 똑같은 퀄리티의 음질을 불과 50%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게다가 네트워크로 재생을 하니까 DST 파일이니 플렉 파일이니 온갖 고해상도 음원까지 다 재생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N01XD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거의 대바겐 세일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CD 플레이어와 거의 같은 구조지만 이제 트랜스포트 대신에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서 비용적으로 CD 플레이어보다 훨씬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랜선을 꽂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타고 각종 타이달이니, 벅스니,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음원을 받아서 디지털 오디오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이라는 것은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가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즈가 탑재된 그런 대형의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에 특화된 기능에 맞춘 굉장히 초소형의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히 비교를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CPU가 인텔에서 나오는 CPU를 많이 쓰죠. 인텔의 i3, i5 같은 그런 CPU를 쓰는 대신에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 같은 경우는 되게 암코어라고 해가지고 리눅스가 동작하는 전용 굉장히 작은 칩들로 구성된 그런 CPU를 사용을 합니다. CPU라기보다는 APU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데 그런 칩을 메인 CPU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CPU 말고도 제품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램도 필요하고 OS 같은 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가 필요하죠.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도 마찬가지로 APU에 램하고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OS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PC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랜선, 코튼, USB를 연결하는 각종 입출력 단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스트리밍 모듈도 똑같이 그 이더넷 입력이나 USB 연결이 가능한 포트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PC나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이 동일하다. 다만 CPU의 종류가 다르고 좀 규모가 다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차이는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 우리가 윈도우를 깔아 가지고 그 위에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 같은 경우는 대개 전용 리눅스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필요한 기능들은 빼고 최소한의 오디오 동작에 최적화시킨 이런 전용 리눅스를 탑재를 해서 OS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윈도우 컴퓨터를 가지고 쓰실 경우에 뭐 인터넷을 보려면 뭐 크롬이나 엣지 같은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워드 작업을 하려면 이제 뭐 한글이나 워드를 실행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돈 계산할 때는 엑셀을 쓰고 뭐 사진 작업할 때 포토샵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듯이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되게 많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DLN의 UPnP 네트워크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뭐 룬 사용하는 룬 레디 내지는 또 스포티파이 쓰시는 분들은 스포티파이 커넥트가 있고 최근에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도 타이달 커넥트라는 또 다른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외에도 뭐 에어플레이나 크롬캐스트 같은 기능들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에서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그 스트리밍 모듈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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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를 쓰고 포토샵을 쓰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듯이 그 플레이어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각종 소프트웨어 음악 재생해주는 플레이어들이 전부 하나씩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뭐 MP3를 디코딩해서 재생도 하고 플렉 파일도 재생을 하고 뭐 DST 파일도 재생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 플레이어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그 스트리밍 모듈 네트워크 모듈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스트리밍 모듈 그 네트워크 부분이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갖고 있어야 좋은 제품일 수 있는지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전성입니다. 대부분의 가정 환경들에 보면은 다 인터넷 공유기를 쓰시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쓰시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고 계신데 그 상태에서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딱 들어가서 공유기에 선을 꽂든 와이파이로 연결하든 연결했을 때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어떤 사운드 재생이 가능해지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연결이 굉장히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 환경들이 모두 네트워크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어느 집에서는 잘 동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에 어떤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충돌이 날 때도 있고 붙지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대부분의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경험해 본 업체들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잘 되고 스트리밍 서비스 재생이 잘 되도록 만드는 안정성 안정성을 갖고 있는 스트리밍 모듈이 굉장히 제품적으로는 좋은 퀄리티를 지닌 네트워크 플레이의 첫 번째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DLNA, UPnP부터 코브지 타이달 같은 재생이나 타이달 커넥트, 룬 레디, 스포티파이 커넥트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이런 기능들이 처음에 딱 구매할 때 고정이 돼 있으면 나중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기능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 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런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이런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계속 끊임없이 추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회사의 스트리밍 모듈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지금 구매한 제품을 앞으로도 5년, 10년 동안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에서 나온 룸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나온 지가 대략 한 2013년에 발매가 됐죠. 처음 2013년에 발매가 됐는데 그 제품이 거의 뭐 한 열몇 차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다 추가를 해서 최근에 룸 레디까지 되는 10여 년 전에 제품이 지금 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결국에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꾸준히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스트리밍 모듈이 탑재된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능적인 거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제품의 기능을 업데이트 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안전성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온갖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전 세계 판매되는 제품들이면 각 나라별로 되게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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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조사가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에 대응해서 잘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재생 중에 계속 죽는다든가 뭐 이런 요인들을 찾아서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능을 그 버그를 잡아주고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충분한 어떤 버그를 잡아주고 제품의 어떤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이런 기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 그런 스트리밍 모듈을 갖춘 플레이어를 구매를 하셔야 한번 구매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오디오적인 회로 설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이라는 것은 일반 컴퓨터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프로세서가 하나 있고 램하고 메모리가 있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디지털 오디오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 역할이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적인 회로로서 동작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스트리밍 신호에서 우리가 즐겨듣는 음원 신호 44.16비트든 96키로 24비트든 이런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바꿔줘서 출력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온갖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지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오디오적인 음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에서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도록 회로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듈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클럭 처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스트리밍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그냥 그대로 출력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디오 기기 쪽 DA 컨버터 쪽에 있는 클럭을 가지고 네트워크 모듈이 연동을 해서 동작을 하는 오디오적인 클럭으로 네트워크 모듈까지 컨트롤되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또 그렇게 설계된 모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업치들이 쓰는 모듈이 주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외부 클럭 내지는 오디오용 클럭을 통해 동작하는 스트리밍 모듈이 탑재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그런 범용적인 모듈을 쓴 제품들보다 훨씬 음질적으로 더 명료하고 깨끗하고 조금 오디오적인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부부터 시작해서 클럭이니 모든 동작을 오디오적으로 설계한 이런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선택할 때 아마 좀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을 봐야 그러면 좋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이자 좋은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요건들을 갖춘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어떤 스트리밍 모듈에 따른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종류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